스포츠 조직론 그에 앞서 방학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 새로 입학한 학생, 이 수업에서 만나게 되어 모두 환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합시다. 먼저 수업계획서를 살펴봅시다. 수업계획서는 학교 홈페이지 강의 포털 시스템에 이미 탑재되어 있으니 수업 후에라도 내용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스포츠 조직론의 영역을 규정하고 스포츠의 행정, 경영, 관리, 조직 등을 학습하고 연구한다.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목 그대로 스포츠 조직론을 공부하겠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지요? 그에 필요한 정의를 이해하고 영역을 구분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경영학에서의 조직론과 다른 세부 영역들에 대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스포츠에서의 조직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모학문과 관련 이론들을 학습하겠습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 진행된 여러 연구들을 읽어보고 토론하겠습니다. 관련 연구들을 읽어보고 비평한 것을 바탕으로 실제 연구를 경험해보겠습니다. 이번 학기 스포츠 조직론 대학원 수업의 주요 방법은 강의, 토론, 연구 또는 주제 발표 이 세 가지 방법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토론에 있어 학생들에게 제시된 여러 정보나 문헌들에서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상호간 확인 작업이 아니라 읽어온 내용을 같이 토론할 수태도와 정성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연구 또는 주제 발표와 관련해서 더욱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추후에 다시 제시하겠지만 대략 10장 정도에 관련 연구 글쓰기를 기말까지 요구하겠습니다. 아카데믹 글쓰기에 부합하는 여러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충족되지 못할 경우는 수업 이수가 불가하겠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기말 직전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관심을 가지고 주제를 좁히고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찾아보는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그룹으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작업하겠습니다. 제출은 강의 포털을 통해 이루어지며 동시에 표절 검사도 실시됩니다. 일반적으로 약 15%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판단함을 미리 알립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수업에 필요한 교재는 강의 포털을 통해 유인물로 배부될 것입니다. 이미 강의 포털에는 6주까지의 분량이 업로드 되어 있으며 다음 주인이 주는 보는 바와 같이 4개의 파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와 네 번째 글을 다운받아 다음 수업까지 읽어오기 바랍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스포츠 산업의 구조와 분류에 대한 참고 자료를 올려놓았으니 스포츠 경영 전공 대학원생이라면 반드시 그 내용을 학습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매주 읽을 거리가 사전에 제공될 것이며 수업 중에는 그 내용들을 토론하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하겠습니다. 토론과 동시에 내용에 대한 퀴즈가 불시에 치러질 수 있음도 공지합니다. 현관은 크게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연구 발표, 그리고 출석과 수업 참여의 항목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들이 항목 내에서 세분화되거나 대체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는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수업의 주제들이 조직론의 총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기보다 특별한 소주제들을 중심으로 수업이 구성됨을 강조합니다. 수업의 구체적 주제들은 강의 포털을 참고하기 바라며 수업의 진도와 방향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도 미리 알립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미 인지한 바와 같이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 이번 학기 스포츠 조직론 수업을 비대면 실시간 수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학기 중에 상황이 개선되면 오프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판단하여 공지하겠습니다. 한국은 권곡신화, 즉 단곤신화에도 자가격리를 시작으로 한 민족이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건강히 잘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영상의 목소리 더빙은 네이버의 클로바 더빙 서비스를 활용하였음을 공지합니다. 부디 실제 한준영 교수의 텁텁하고 목소리와 사투리보다 듣기 편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학생들과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학생들과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받으신 분들과 함께 핵 thirsty 감정했음을 공지합니다.